영도 보면서 이 꼴이 내리면 실패래 미친 인간 아니야? 자 미친 성공할게요 그럼 내가 무슨 돈 만원에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냐? 어? 말도 안 되는 거로 지금 어? 자 상도적 자 벗어남 성공 말도 안 부르고 자빠져 하고 있어 이 꼴이 내리는 거 실패하고 돈 만원에 지금 어?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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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돈 만원에? 백만원에..